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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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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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된다면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기적인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리토께서 오셨다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 받은 백성으로서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원수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전쟁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간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역사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스입니다 선지스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로 오라고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가지고 길을 제시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서 크리스도 모세오경이고요 왕으로서서 원수를 꺾으신 크리스도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땅의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많은 길을 열어놓으신 크리스도 그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왕 제사장 선자이신 크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원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려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당장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집 짓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드라 했어요 그게 마태원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만 보이드라 여기에 모세와 엘리아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구약을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드라 말이죠 여러분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크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메시아 크리스도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역사서가 나오고요 서신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게시록이 나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그리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결국 예수가 바로 그리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바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도라는 사실들을 편지로 하나하나 증명해서 보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게시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엄청난 영직인 환란들이 일어날 것인데 극경하지 말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도의 심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국은 말세 때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도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구약은 크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그 그리도가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게시록은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성경 백날 읽고 천날 읽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도기 때문에 그 그리도를 알 때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이 한날 내일 같이 또 성탄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성탄절이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성탄절이 구약에 말씀하신 무엇이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응답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려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냥 성탄절 행사 치르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 세상이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희한 찬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응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응답들을 제대로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스페인 가보니까요 정말로 추리를 너무 잘해놨어요 건물들마다 휘황찬란하게 추리들을 해놨어요 스페인뿐만 아닙니다 파나마 가도요 마찬가지로 길거리마다 조명을 가지고 추리를 다 해놨어요 한편 마음에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탄에 대한 축제를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하지만은 저들 중심에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국의 성도들은 제대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실을 알고 누림으로 실제적인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의 성탄절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고 하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중요한 약속 세 가지 그걸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걸 원시보금이라 하죠 원보금이라고 하고 최초의 보금이라고 하고 은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은혜의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야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의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신화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화가 설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름만 말해도 알 사람이에요 머리도 이렇게 별로 없는 머리 숱이 없는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예요 자기도 고려대 철학가를 나오고 신학도 공부했고요 하버드대 나왔어요 그런데 공경연하게 이 사람을 강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 동정녀 탄생은 여자의 후손이죠 동정녀 탄생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했어요 그래서 흑암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박흑거세나 주몽 같은 슬아들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를 끊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토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도록 많은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가지 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도록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명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주로 목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알아듣는 순간에 모든 막힌 문이 열어집니다 모든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말 한마디에 악한 사단을 벌벌 뜰어요 다른 것으로 겁내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마토공 1장 18절에 성룡으로 동거하기 전에 말씀하고자 여기에 동거하기 전에 성룡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똑같은 말 동정녀 탄생 이걸 안 믿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과학자일수록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진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때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를 들러서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끊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더더욱이 여러분 창세의 3장 15절의 열하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왕으로 오셔야 합니까 창세의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어 최초의 인간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손에 잡혔어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냐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냐마 사단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성경에 진단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게시록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우상 승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결국 우상 승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승배는 주력이 20장 4절 5절에 보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상 승배하더므로 결국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것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시킵니다 예배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했죠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시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저마고 꾸타고 사주 팔자 보고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아서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마귀에 붙잡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 마귀를 해결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인간이 허감에 빠지자마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약이 창세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대명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취된 것이 뭐냐 그게 성탄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에요 믿습니까 사단의 머리 사단의 왕대를 깨뜨린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복시킨 것이 뭐냐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회복시켰는데 우리에게 위임받은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켰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창세의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우루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우루를 창리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위임시켜 주셨어요 사실은 위임받은 왕이 누구냐 우리였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면 아마 결국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신이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부른 분을 알면 아마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두로 말면 아마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가정과 경제를 붙잡고 있는 허가미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었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림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담하와가 하늘을 떠나자마자 벗었음을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낌으로 말면 아마 아담하와가 결국은 마른 것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치마가 말라서 또 어스러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하와에게 상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을 가지고 그게 종교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종교생활은 마르고 어스러지고 없어지고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하와에를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의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죄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휘불에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이 없는 이란 말씀했어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 되신 그리토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많은 죄를 짐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스 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죄로 말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왜 모든 사람입니까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스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면 사망이 났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대표 올립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 그래서 저와 여름을 죽어야 합니다 죄의 값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싶으시므로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므로 말미야마 저와 여름을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로마스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되었을 때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확증하셨다 말씀했어 요한봉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며 할렐루야 참된 제사장인 그리토께서 오셔서 저와 여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스 8장 2절입니다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법적으로 저와 여름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장세 3장 21절에 가죽옷을 치어 입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바로 이 축복의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리므로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지 다윗은 이 비밀을 누렸는데 결국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죄로 해를 뚫어야 하지 않는다 했지 왜 그러냐? 그게 대한 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에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이 승치된 것이 바로 그리토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무로 말미암아 결국 고아처럼 벌어들지게 된 거죠 고아는 보호할 자가 없어요 고아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무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그 어느 곳에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은혜가 우리에게는 한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토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라 말미암아 결국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재와 흐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재와 흐물로 죽었던 일하여 재와 흐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리토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토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그 은혜 안에 그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토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토는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토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토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추호라도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하게 선지자로서 그리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 주시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톡을 영접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호해 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려졌던 우리 인생을 그리토로 말미아와 그리토와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어떤 사전의 세력에도 우리를 보안받는 기한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마 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2사 7장 14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천유가 잉타의 아들이라 하니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니라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토의 탄생으로 말미아마 성취되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비밀 중에 비밀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인마 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으니까 다윗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그래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마 누엘이죠 주께서 나를 안해하시다 했어요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가 다윗의 생애를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마 누엘의 축복이 성탄으로 말면 아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 구약에서 인간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제사장이 나오고 인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온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물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왕이 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적은 물리침다 할지라도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 그리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와 함께하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 상관없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그것을 찾아나오는, 찾아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구원의 축복인 비밀을 누리며 누릴수록 다시 말하면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며 누릴수록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누가 보면 2장 13절 14절에 천국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어요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는 사람 다소한 인만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의 비밀은 뭐냐 세상은 평안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고 누려합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혹이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것인데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에는 두 가지가 담겨있습니다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평화라는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 먼저 평안이에요 왜 세상에 전쟁이 있고 왜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이 계속됩니까 왜 분쟁들이 계속됩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왜 생명질을 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말씀했는데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누려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인만의 비밀을 누르면 누릴수록 공원의 축복을 알면 할수록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와 더불어 하나 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로 말며 가로잡히게 된 모든 담들을 그리스도로 말며 해결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모든 담들을 흐뭇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하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을 위해서 하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 되어서 이제는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이제는 2, 3, 7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야 합니다 원내에서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모두가 병들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 되어서 힘을 가지 않느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올바른 기도 속에 서지 못하면은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우리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내에서의 기중한 힘을 해보게 되고 정말로 2, 3, 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내에서 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병든 시대 정말로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병든 시대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가장 기중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수준과 상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비밀을 알고 누리는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안과 하나됨의 응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되자 해서 하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하나되지 말라 해도 하나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됨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해서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식이도 하든지 무시기도 하든지 집중기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명히 함께 있게 하시고 말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또 전도도 하며 14절에 말하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찾아내고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인만의 축복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래야 제자와의 만남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제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있게 하긴 합니다 허가미익사들이 무너집니다 허가미익사들이 무너져야 찬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원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명을 이루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를 길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길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느냐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강한 자 사단이 길박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그 평안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비밀 차단이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 허감이 꺾여지고 허감이 꺾여져야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증인들로 저와 이름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의의 수고리시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가운데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 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